저희 건전지 자나가 올게요 오늘은 에이 에이 하는 날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왜 이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세이랑 영상통화할 거예요 근데 나도 스테이 얼굴이 보여요 스테이의 브이라이브를 보면 되죠 짜증나서 살아야겠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버티겠어요 스테이의 브이라이브를 찍지 마 왜 먹는 거 찍어야지 스테이의 브이라이브를 찍지 마 여기서 라라 왔습니다 굉장히 못생겨 아 왜 찍냐 무슨 일이야 들어와 요time 가하게 나는 뾱 놈 놈 놈 놈 놈 놈 놈 놈 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네 네 네 네 멋있는데 공구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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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나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희가 2년 만에 드디어 마마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산업을 하고 이제 무대를 기다리고 있죠 네 6시에 이제 저희 무대를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멋있게 나올 것 같아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너무 궁금했죠 그랬어? 응 나 너무 궁금하다 나도 궁금하다 나 엄청 기대된다? 나도 엄청 기대된다 나도 기대된다 응 긴장돼 무대가 아주 좀 커서 너무 마마가 왜 더욱 떨리는 것 같지? 난 오랜만에 해서 진짜 그 긴장감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응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요 아무튼 저희는 레드카펫을 마치고 왔고요 네 이따가 스테이가 정말 좋아할 만한 마마 무대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 2. 3. 스테이가 없는 느낌이 스테이가 없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 네 이 현장경을 잘 살릴 수 있을까 제가 모면도 정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 처럼 저희 다 같이 함께 즐겨봐요 아까 전에 뭐야 그 뺨자 이벤트 있잖아요 저도 무대 밑에서 스테이 해서 봤어요 그래서 차만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침이라 상쾌가 좀 안 나죠 하면 하면 진짜 진짜 망했네요 나 진짜 망했다 어떡하냐 전문용어로 채색이라고 그러죠 사실 코까지 안 못 끓입니다 레몬에 나온다고 했지 자연스럽게 스테이 성에 느끼가 꼈어요 같은곳을 향이 가요 괜찮은지요? 안녕하 страш 는 난